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보다 싼 금리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이달 말 세계 최초로 등장합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테크기업과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사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조정현 기자입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입니다. 1, 2금융권의 상품별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앱 안에서 곧바로 갈아탈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옮기기 위한 금융사 간 절차가 전선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31일이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선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비대면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금융당국 주도로 19개 전은행을 비롯해 1, 2금융권의 53개 금융사가 참여했습니다. 우선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연말이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선 금리 무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만큼 선뜻 나선 상황은 아닙니다. 테크 플랫폼에 종속될 거란 우려 역시 상당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행권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과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 리스크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은 플랫폼 기업의 과다수수료를 막을 정책적 지원을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금융사 각 업건별로 플랫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유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거나 아니면 금융산업의 건전한 영업이나 시장 안정을 정해야 할 수 있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국은 플랫폼 수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해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연입니다.